이 책은 누구야? 같이 보고 싶은 책이에요. 자, 제목은? 누구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동물이 보여요? 소요. 음~~ 음~~ 하는 소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보이죠? 자,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우와, 여기 있구나. 염소 몇 마리 같아요? 아, 얘도 멈춰구나. 한 마리, 두 마리. 그럼 여기까지? 세 마리. 오리가 있대요. 우리 오리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꿰끌. 오리가 꿰끌 같아요. 소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방금 동물들이 나올 것 같다 그쵸?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우와 그 신조원 그림 권혁도 뾱 뾱 뾱 뾱 뾱 뾱 누구죠?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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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나봐요 우와 엄마를 따라가는데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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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누구? 동아리 위에 엄마는 come in dragon 닭인데 닭은 어떤 소리를 내죠? 꺽 귀여우 그렇죠 꺾 귀여우 소리를 냈는데 갑자기 뾱 뾱 뾱 뾱 뾱 Sortie가 나는 거에요 뒤에 누가 있냐 하면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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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뾱 뾱 뾱 뾱 뾱 꽉꽉 아기 오리 나란히 엄마 따라가는데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기 저기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멍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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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아 멍멍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강아지 소리가 났네요. 그러면 큰 개가 있구요. 큰 개가 새끼를 놓으면 작은 개를 강아지라고 해요. 저기서 멍멍멍 소리가 강아지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하나 둘 셋 휴 정말이네? 멍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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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기 강아지들이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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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엄마 강아지 엄마 개를 따라가는데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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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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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싹 끈 삽 끈 삽 끈 삽 끈 엄마 고양이를 따라가는데 엄마 어디가요? 야옹 야옹 지금 쥐 잡으러 간다 야옹 야옹 엄마 엄마 어디가요? 야옹 야옹 장보러 간단다 야옹 야옹 엄마 어디가요? 야옹 야옹 어디 간다고 할까요? 지금 쥐 잡으러 갔다가 올 거야 야옹 야옹 그런데 저기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찡찡찡찡 찡찡 찡찡 무슨 소리지? 찡찡찡 어머 정말 지네? 찡찡찡찡 찡찡찡찡 찡찡찡 아기 생지가 쫄래쫄래 고양이가 우리를 잡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데 또 저기서 무슨 소린지 한번 잘 들어봐요 짠짜잔 정말이네 우와 돼지가 있었구나 아기돼지 엄마돼지 같이 있네요 아기돼지 쫄랑쫄랑 엄마 따라가는데 어? 갑자기 갑자기 저기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메엠 메엠 한번 넘겨주세요 엄마의 음소를 따라가는데 저기 숲속 뒤에 뭐가 꼬리가 왔다 갔다 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소리는 뭐지? 무슨 소리가 나요? 음 응응응 응응응 어? 덩마리네요 우와 소마지도 있고 엄마소도 있고 성아지가 엄마소 옆에서 강중강중 놀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 엄마소가 yn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슨 작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좀 잘 들어보세요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지? 병아리 아! 병아리! 진짜 병아리인가? 한번 넘겨볼까요? 풀숲에 여기저기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살금살금 파스락 파스락 사부작 사부작 부스럭 부스럭 파스락 파스락 뽀작뽀작 어? 어? 누구지?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하나 끝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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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을에 동물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신나고 재밌게 놀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이야기 끝